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팬더 SA1이라는 구형 스피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형 스피커 리뷰들을 계속 꾸준히 먼저 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니 모니터 속성을 갖고 있어서 앞서 리뷰했던 3-5A 모델과 상당히 유사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SA1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폐형 구조이고 83db에 7kg이라서 약간 크기가 소형에 속하는데 상당히 무거운 편이고 밀폐형의 특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SA1의 재략적인 사운드 스타일을 ATC20과 유사하다 그것이 조금 더 작아지면서 고역이 조금 더 신형 계열 쪽에 가깝게 좀 더 지나면서도 쭉 뻗는 느낌이 가미가 되어 있고 구형 ATC20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저약에서 갖고 있는 밀폐형의 진득한 진한 맛은 아주 참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동도 ATC20보다는 쉬운 편인데 83db니까 음압 자체가 낮잖아요 그리고 마그넷 자체가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실히 구동은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ATC20 구형보다는 조금 더 쉬운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ATC20보다는 선명하고 예리한데 잔향감까지 가미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그리고 심지어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기종이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요 그래서 ATC20도 굉장히 우수한 스피커인데 SA1에 대해서는 더는 조금 더 극찬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깊은 맛은 ATC20보다는 소폭 떨어지는데 SA1 자체도 소형 북세프들 중에서는 포트 타입들이 양감을 좀 보강하지만 깊은 맛이나 진한 맛이 좀 빠지거든요 포트가 들어가면 밀폐역은 그런 텐션감이라든가 진한 맛이 큰 강점인데 텐션감은 조금 빠지지만 진한 맛이 상당히 강점인 스피커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운드의 소고욕에는 롤오프가 있는 브리티시 사운드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분한 느낌이 좀 기본적으로 감돌죠 고성능 앰프 썼을 때의 느낌과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한 사운드이고 그렇지만 10km에서 15kHz의 주로 많이 들리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선명하고 역시 또 진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 브리티시 사운드라는 점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중약의 완성도 뭐 3호회의 마찬가지로 모바일 녹음 차량의 사용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작은 공간에 유리한 작은 공간에만 적합한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중약의 완성도 또한 충분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에게 표현력은 역시 제대로 만든 밀폐형 스피커답게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리 부분에서는 일단 트위터에서는 오닥스 트위터에 사용됩니다 저 구형 오닥스 트위터가 사용된 스피커들을 저는 SA1이나 헤이브룩, HB2와 같은 기종을 써보면서 확실히 진짜 괜히 오닥스 오닥스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트위터가 쓰인 모델은 기종불문 아무리 마이너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꼭 한 번씩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 나름대로 왜 비기입니다만 한번 유튜브니까 공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트위터예요 그리고 우퍼 같은 경우는 6인치 백스트랜 타입의 미드 우퍼가 사용이 되는데 사이즈가 큽니다 소형 북세프인데 6인치까지 사용이 됐기 때문에 키는 작은데 앞으로는 약간 펑퍼지만 비율상으로는 이쁜 비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사무회가 훨씬 예쁘죠 그렇지만 저는 SA1이 못생겼어도 확실히 매력있는 자기만의 컬러를 아주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스피커라는 점 에서도 역시 만족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엣지가 고무가 사용이 되었고 약간 끈끈이 같은 게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아주 섬세하게 작업을 안 했어요 이때는 다 소가공으로 작업을 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라고는 이렇게 칠을 해도 이렇게 엉성하게 해놨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은 만큼 이제는 소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음악적이면서도 오디오적인 쾌감을 고루 만족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디오나 특히 스피커에 대한 평가는 나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크게 변하는 면이 있어요 전자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젊고 현대적인 음악을 즐길수록 신형이나 아메리칸 스타일 또는 모니터링 스타일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이가 좀 있고 오디오에 대한 경험치가 좀 많을수록 고전적인 음악들을 또 좋아할수록 구형이나 브리티시 사운드와 같은 진지한 계열의 아름다운 계열의 사운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속성 속에서 SA1을 제가 대단히 좋은 스피커로 꼽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사용자층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타입의 스피커라는 점이에요 앞서 리뷰했던 LS3-5A 같은 경우는 브리티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좀 어필이 할 수 있는 특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도 장점이죠 그런 스타일이 요즘에 신형에서는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A1은 나이가 젊고 앞서 언급했던 전자와 후자의 사용자층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말이 쉽지만 정말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브리티시 사운드에서 밋밋한 계열들을 젊거나 현대적인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이 유명하다는 의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기대보다 실망을 하실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럴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종이 스팬더 SA1 소형에서는 그렇고 중형 배작구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살짝 큰 거에서는 5-9 그리고 BC-12 뭐 그 정도까지 일단 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품들은 그래도 브리티시 사운드의 특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히 즐기는데 아 내 취향과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방출하지는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클래식을 듣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클래식에 입문하는데 정말 최적의 스피커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꼽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SA1은 소형 북셀프로 분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 그리고 앞서 리뷰했던 LS3-5A는 기존 간 모델 간 동일한 스팬더 뭐 11홈인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소립편차가 해서 어떤 건 좀 좋고 어떤 건 정말 멍청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SA1은 그렇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3W보다 훨씬 더 적은 수량을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소립편차가 좀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정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있지만 100만원 초중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크게 오르지는 않은 그런 스피커라는 점에 의해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알리코와 페라이트 버전이 모두 존재하는데 둘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녹음해서 정보란의 링크로 제가 제공이 된 사운드 녹음 결과는 페라이트 버전으로 리뷰를 했거든요 근데 알리코나 페라이트나 둘 다 좋아요 미묘하게 조금 젊거나 현대적인 것까지 소화하고 잔다면 저는 페라이트를 더 추천드리고 싶고 알리코는 역시 조금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브리티지 사운드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알리코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SA1은 페라이트가 개체수가 조금 더 적은 약간 특이한 쪽의 선택을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오디오 오디오 주간 평가입니다 재미로 하는 거라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노력하지만 저도 엄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미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 평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리플에서 F를 주시든 S를 주시든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점수가 실사용자분들의 점수가 있으면 그것이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특히 입문 사용자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의 평가는 S입니다 지금 앞서 계속 좋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S라는 점수를 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최고의 약점은 그렇지만 최고의 단점은 개체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베이나 이런 곳에서 직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좋은 스피커니까 이런 것들 좀 들여오셔서 구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S1 같은 스피커는 국내의 개체수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보편 타당한 다양한 사용자층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젊고 파워풀하고 강력한 또 섬세해서 모니터링 같은 그런 부분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그런 류의 스피커들을 얼추 사용해 봐서 사람들이 오디오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영국제 유명한 기종들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 라고 했을 때 작은 스피커 중에서는 S1이 소형 중에서는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 있는 스피커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란에 S1 녹음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